네 여러분 드디어 우리 이제 1강입니다. 1강 회계 등식과 거래의 식별이요. 자 우리 이번 수업의 목적은 회계 등식을 이용해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는 걸 목적으로 해요. 많은 걸 배우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 넘어가 보시면 첫 번째로 이렇게 이렇게 회계 등식이 나와요. 이게 뭔지 저랑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저는 그 결혼하기 전에 총각 시절에 자랑은 아니죠. 제 부끄러운 가운데 하루살이 남이었어요. 하루살이 남이었기 때문에 한 달 번 월급을 그 달에 다 썼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모은 돈이 제로였어요. 제로.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그랬습니다. 모은 돈이 제로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약속했는데 집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을 봤어요. 집을. 마음에 드는 집이 있었는데 이 집이 2억이었다고 할게요. 2억이요. 집이 2억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루살이 남이었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제 아내랑 결혼해서 가족을 이뤄야 해서 가정을 이뤄야 되는데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 찾아갔냐면 은행에 찾아갔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얼마 받았냐면 제 신용도랑 제 직업이랑 보더니 1억까지는 해주겠대요. 아니 집값은 2억인데 1억 해주면 어떡해요. 못하잖아요. 지금 집을 못 사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주르 흘리고 있었죠. 아이고 나 이거 참 이게 참 하루살이 남으로 살아가지고 돈도 못 모으고 2억짜리 집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은행에서 대출도 1억밖에 안 나오고 1억이 부족하니까 끝났네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분이 저희 아내분이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는 반은 거짓말이에요. 저희 아내분이 아내. 저희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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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니까 하트 해줘야겠죠. 안 그래도 화날 수도 있으니까. 저희 아내분이 나 1억 모았으니까 내 1억 줄게. 너 대신 앞으로는 우리 내 말 잘 듣고 의사결정할 때 나를 항상 참여시키고 그리고 이익이 나면 나랑 반반씩 나누자.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할게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집 2억짜리를 살려면. 그렇죠. 이 대신적 탁월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집이 뭐예요. 집이. 집이. 집이 나의 자산이죠. 그렇죠. 대출은 뭐예요. 대출은. 대출은 뭡니까. 대출이 나의 부채죠. 그렇죠. 자산. 이렇게 생각할게요. 어려워. 아직 생기초니까. 자산 뭐.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 부채 뭐예요. 갚을 거. 그렇죠.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을 부채라고 한다고요. 갚아야 될 걸 부채라고 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자산. 집에서 대출금 빼면 남은 게 뭐예요. 그게 정말 내 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내한테 돈 받았어요. 아내 될 사람한테 돈 받았어요. 이혼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아내한테 돈 받았어요. 앞으로 이 가정을 이끌면서 의사결정도 같이 하기로 하고 제가 번 돈이 있으면 나누기로 했어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 아내한테 받는 돈은 어떤 돈입니까. 여러분. 안 갚는 돈이죠. 그렇죠. 안 갚는 돈. 안 갚을 거. 안 갚을 거라고요. 아유. 떨려서 안 지워지지도 않네. 안 갚을 거라고요. 기업이 안 갚아도 되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그걸 자본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아 단순한 논리예요. 우리 회계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내 거에서 갚을 거 빼면 남은 게 안 갚을 거. 내 거 아니겠어요.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산에서 부채를 빼야 자본이 된다고요. 그럼 친구들이 만약에 와갖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와 인도나 너 집 2억짜리 샀구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나 1억 대출 끼고 나머지는 아내 가줬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회계가 이거라고요. 근데 저희 벌써 이제 시작하는데 등식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저희 서로 불안하잖아요. 등식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불안하니까 부채를 반대쪽으로 보내볼게요. 부채를 반대쪽으로 보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채를 반대쪽으로 보내면 자산은 어떻게 되죠. 부채 더하기 자본으로 바뀐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저한테 친구들이. 야 너 집 얼마짜리야 이거. 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집들이랬더니. 야 너 이거 집 얼마짜리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행에서 대출 1억 받았고 와이프가 1억 줘서 2억짜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회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회계 등식이 뭡니까.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고요. 제가 만약에 집이 10억짜리가 있다고 할게요. 집이 10억짜리가 있으면 다 제 돈이면 좋겠지만 은행에서 2억 정도 대출 받았다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2억 대출 받은 거 있고 나머지 8억은 내 돈이야. 아무한테도 갚지 않아야 될 내 돈. 그래서 은행에서 은행에 갚아야 될 돈 이용과 2억과 아무한테도 갚지 않아도 되는 돈 내 돈 더해서 진짜 총 내 돈은 10억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자산은요. 부채 더하기 자본이에요. 이런 얘기까지 하기 싫은데 왜 옛날에 책들 보면 이런 책의 제목이 있었다고요. 부채도 자산이다. 당연하지. 자산 안에는 부채와 자본으로 나눠지니까요. 따라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우리 화면을 다시 정리해보시면 회계 등식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기업이 설립되는 시점에서 자본은 주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으로만 구성된다 나와 있는데 이런 어려운 얘기 하지 마시고 일단 자본 부채는 뭐예요. 자산은 뭐예요. 내 거. 부채는 뭐라고요. 갚아야 될 돈. 자본은 뭐. 안 갚아도 되는 돈인데 이 자본을 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주요. 주주. 가정이라면 만약에 아내한테 돈을 받았다면 아내가 주주가 되겠죠. 따라오시겠죠.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어요. 그럼 우리가 벌써 엄청 중요한 걸 배웠으니까 회계 등식 첫 번째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배웠으니까 우리가 기업에서 발생하는 사건. 이걸 거래라고 그러거든요. 기업에서 발생하는 사건. 거래. 이 거래를 회계 등식에 따라 한번 기재해 볼 거예요. 거래를 회계 등식에 따라 기재해 볼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뭐예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 안에 뜻이 하나 더 있다고. 뜻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우리가 회계 관리를 배우면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기업이 기업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해요. 거래라고 한다고요. 거래가 발생했을 때 거래를 기록하게 되면 거래를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에 맞춰서 기록하게 되면 어떤 거래를 기록하더라도 항상 어때야 돼. 그런데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이 등식이 항상 만족돼야 돼요. 언제나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의 합계와 일치해야 된다고요. 인식에 숨겨진 가장 중요한 뜻이 뭐라고. 우리 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기록하는 건데 기업의 거래를 기록하는 건데 기록할 때 어떤 논리가 있다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인데 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등식이 항상 어떻게 일치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이런 걸 항등식이라고 그러죠. 항등식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과정. 이게 회계의 기록이에요. 잘 잘 잘 alive.